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많은데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때문에 계속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 앞에 팬들도 알거에요 해피송 알죠 여기 팬 알죠 같이 불러요 여러분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큰걸로 불러요 택배하지 말고 안 택배하면 한 번 줄게 알았죠 하나 나온다 아이 아이 러브유 여기까지만 끊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매몬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넣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 봤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먹는다고 아는 사람이 보이입니다 아무튼 우리 리부아이가 아직도 어립니다 어려워가지고 어우 장정 장교님이 69개를 어우 야 리부아이님도 10개를 야 장교님도 뭐하러 싸드려야 되는거 아니야 장교님 아까 시리하자 하하 하하 하하